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진닷컴 이기적 커말 홍태성입니다 오늘 제 4섹션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배우실 내용은 메모장 인데요 메모장이 영어로 노트패드에요 요거는 좀 외워주세요 가겠습니다 메모장은 서식이 없는 간단한 문서 서식이 없는 간단한 문서 또는 웹페이지를 만들 때 여기서 웹페이지는 html hypertext markup language html 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들어두기만 하시구요 나중에 html 을 배우니까 웹페이지를 만들 때도 사용할 수 있어요 기본 텍스트 편집기다 전문 워드 프로세서가 아니에요 메모장을 실행하는 방법 시작의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의 메모장 지금 우리가 윈도우 보조 프로그램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의 메모장이고 그 다음에 실행에서 note pad 아까 서두에 제가 애우십시오 그랬던 거 노트패드가 이제 메모장이거든요 그래서 실행해서 노트패드라고 입력하고 확인 누르면 메모장이 실행이 되는 거고 그리고 텍스트 파일 더블 클릭하게 되면 그 해당되는 텍스트 파일의 내용도 같이 열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메모장이 실행이 되는 거고 파일 탐색기에서 이제 텍스트 파일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홈탭의 열기 그룹의 열기 이걸 클릭해도 돼요 잠시 후에 요 방법으로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윈도우즈 검색 상자에서 이제 당연히 이제 메모장 입력하고 난 다음에 검색 결과에서 메모장을 클릭해도 된다라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성적.txt 파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홈탭의 열기 그룹의 열기가 있죠 그냥 열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메모장이 열려요 이겁니다 기본 확장자는 txt 이런 거는 이제 혼돈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림이라든가 차트, OLE 관련 개체는 삽입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메모장에 그림이나 차트는 설명 안 드려도 아시는 거고 OLE라는 거는 저희 교재 오른쪽에 2단 쪽에 설명을 쭉 해드렸죠 제가 부연 설명 드리자면 오브젝트, 객체, 링킹, 연결, and, 그 다음에 인베딩, 인베딩은 포함시키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어디에 연결시키거나 포함시키는 그런 오브젝트, 객체들은 당연히 안 돼요 메모장에서 삽입할 수 없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웹페이지용 html 문서를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html hypertext markup language 그 다음 메모장은 파일의 크기 상관없이 편집과 저장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이거 당연한 얘기잖아요 예전에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그리고 보기에 상태의 표시줄을 실행하게 되면 라인하고 컬럼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보세요 보기에 상태의 표시줄이 지금 체크가 되어 있죠 바로 이 부분이에요 라인하고 컬럼 이거 얘기하는 거고 이번엔 좀 재밌는 건데 문서의 첫 줄 왼쪽에 첫 줄 왼쪽에 위치 조심하시고 .allog 대문자여야 됩니다 .allog라고 입력하고 난 다음에 저장을 해요 그 다음에 다시 그 파일을 불러드리면 시간과 날짜가 자동으로 삽입이 됩니다 .allog는 기록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시간 날짜 바로가기 키는요 fo입니다 배우시고 요건 한번 직접 볼까요 윙키 누르고 r 누른 다음에 우리 방법 2번 쓰겠습니다 요건의 노트패드 확인 메모장이 열렸죠 여기서 점 그리고 대문자로 LOG라고 입력을 하고 파일에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다가 저장을 할게요 바탕화면에다가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test.txt를 더블클릭해서 열겠습니다 더블클릭해서 여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이 부분이요 시간하고 날짜가 자동적으로 들어갔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fo 제가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fo 시간하고 날짜 삽입하는 바로가기 키 됐네요 그 다음에 된다 안된다 시험 문제 나오는 것들 조심하시고요 글꼴이나 글꼴 스타일 크기 얘네는 변경이 가능하지만요 글자 색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문 워드 프로세서가 아니니까 조심하시고 서식 변경은 이제 문서 전체 단위로 이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부분적인 변경은 지원되지 않는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자동 줄바꿈 기능 찾기 바꾸기 이런 거는 제공해줘요 그리고 용지 라든가 방향 여백 머리글 바닥글 그 다음 미리 보기 설정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조심하실 거는 단 나누기 이런 기능은 지원되지 않아요 제공되지 않는다 단 나누기까지 지원이 될 정도면 전문 워드 프로세서죠 빨간색 박스 쳐드린 것들은 좀 신경 쓰시고 문서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편집의 이동 바로가 기능 컨트롤 플러스 G예요 편집의 이동을 이용해 가지고 특정 줄로 이동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조심하실 건 뭐냐면 서식에 가면 자동 줄바꿈이 있거든요 서식의 자동 줄바꿈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이동 명령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편집의 이동 서식의 자동 줄바꿈 볼까요 지금 편집의 이동 컨트롤 G 이렇게 이동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서식의 자동 줄바꿈을 설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동 자체가 선택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쓸 수 없다 이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메모장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2번 워드패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드패드는 윈도우즈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이에요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판매하는 msword 전문 워드 프로세서보다는 기능은 떨어진다 라는 거고 시작에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에 워드패드를 실행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실행해서 워드패드 워드패드 또는 두 가지 다 돼요 write write 두 개 다 외우셔야 되겠죠 워드패드 write 다 됩니다 당연히 검색 상자에서 이제 워드패드 쳐도 되는 거고요 기본 확장자는 rtf rich text format 서식이 있는 텍스트다 rtf 이런 건 좀 외워 주셔야 되겠죠 이제 찾기 바꾸기 모두 선택 이런 편집이 지원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도 워드 프로세서니까 글꼴 크기 서식 여기서 서식이라는 건 이제 굵게 기울임 밑줄 취소 아래 점자 위 점자 그 다음에 텍스트 강조 색 이런 것들 다 되고요 그 다음에 정렬 왼쪽 가운데 오른쪽 양쪽 목록 시작이라든가 줄 간격 이런 거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거야 우리 메모장에서는 안 됐던 오엘리 관련 개체 이런 것들 삽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사진 그림판의 그림이라든가 날짜 및 시간 이런 것들 오엘리 가능하다라는 거고 하지만 매크로 라든가 스타일 선 그리기 등의 고급 편집 기능은 당연히 지원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확장자가 DOCX DOCX는 이제 MS 워드예요 그 다음에 ODT는 Open Document Text 또는 Open Document Type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결론적으로 개방형 문서를 뜻합니다 그래서 요즘 ODT 같은 경우는 조금 알고 가셔야 되는 게 공문서라든가 공문서에서 사용을 해요 그래서 공공기관 교육기관에서 사용을 합니다 이 ODT는 우리가 이제 MS 워드가 있고 아량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게끔 구애받지 않고 쓸 수 있게끔 하는 Open Document 개방형 문서예요 ODT도 좀 잘 알고 가시고 그 다음에 TXT인 파일도 당연히 워드 프로세스에 워드패드에서 열기가 가능하고 편집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것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워드패드 한 번만 실행시켜보고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WRITE 간단한 걸로 한번 쳐볼까요 Write 그러면 이렇게 메모장이 열립니다 아무래도 워드패드가 열려요 아무래도 메모장하고는 좀 다르죠 사진, 그림판, 그림, 날짜, 시간, 개체 삽입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직접 들어가서 한 번씩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워드패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번 그림판 가겠습니다 그림판 말 그대로 그림을 그려주는 판이죠 그래서 윈도우즈에서 기본으로 제공되는 그림 편집 프로그램이다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시작의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에 그림판 들어가서 실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행해서 MS 페인트, MS 마이크로소프트의 페인트 그 뜻이고요 그 다음에 P 블러쉬, 페인트 블러쉬의 학자거든요 P 블러쉬 MS 페인트 또는 P 블러쉬 마찬가지로 암기하시고요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됩니다 그림판, 윈도우즈 검색 상자에서 그림판 입력해도 되고 그림판의 기본 확장자는 PNG에요 PNG 포터블 네트워크 그래픽의 약자인데 뭐 플레임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림판에서는 PNG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비트맵 형식의 그림 파일을 갖다가 작성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정 당연히 편집 인쇄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 외에 JPG, GIF, TIF, 당연히 BMP, 그 다음에 DIB 이런 확장자를 가진 파일들을 갖다가 열기해서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맞다 틀리다 구분 잘 하시고 그리고 작성한 그림 저장한 상태에서 반드시 저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탕화면으로 설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채우기 바둑판식 가운데 이렇게 바탕화면에 배경으로 줄 수 있다는 거 설정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간혹 가다가 맞다 틀리다 잘 나오는데요 선을 그릴 때 수평선, 수직선, 그 다음에 45도의 대각선 그 다음에 정원, 정사각형, 정삼각형 이런 거 그릴 때 사용하는 키는 바로 Shift입니다 이것도 같이 알고 가시고요, Shift 그 다음 그림판에 가게 되면 그림판 3D로 편집 기능이 지원이 돼요 이제는 3D 프린터 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3D, 그림판 3D도 지원이 됩니다 그림판도 잠깐 한번 들어갔다 볼까요 P블러시로 가겠습니다 P 그 다음에 확인 이렇게 그림판 들어올 수 있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림판 3D로 편집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클립보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미지, 그 다음에 도형 그룹, 그 다음에 도구 그룹, 그 다음에 도형 그룹 이렇게 선의 굵기도 조절 가능하고 그 다음에 선색도 가능, 그리고 선택도 가능합니다 색의 선택도 네, 이렇게 해서 그림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4번 계산기 가겠습니다 계산기가 뭐 하는 거예요? 더셈, 뺄셈, 곱셈, 나누셈 이런 거 계산하는 거죠 4층 연산 그런데 이 계산기가 윈도우 10 오면서 기능이 많이 좋아졌어요 표준서부터 해가지고 바로 밝히는 이제 알트 플러스 1번이고요 그 다음에 공학 알트 플러스 2 그 다음에 그래프라든가 프로그래머 그 다음에 날짜 계산 이런 고급 기능까지 제공이 됩니다 그런 거 좀 알고 가시고요 통화, 환율, 그 다음에 부피, 길이, 심지어 무게 및 질량, 온도, 에너지, 면접, 속도, 시간, 일률, 데이터, 압력, 각도 이런 변환 기능도 제공을 해줘요 그리고 실행하는 방법은 시작의 계산기요 이거는요 조심하실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 배우잖아요 그런데 계속 보조 프로그램 들어가서 실행을 했는데 시작의 계산기요 얘는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계산기가 이제 보조 프로그램 개념이긴 한데 자주 사용을 하니까 보조 프로그램에서 꺼내서 그냥 시작에서 계산기로 위치시킨 것 같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실행해서 CALC, CALC 캘큐레이터가 계산기라는 뜻이니까 캘큐레이터에 CALC예요 그리고 당연히 검색 상자에서 계산기 계산기도 간단하게 한번 들어갔다 오겠습니다 확인 자 이렇게 계산기가 뜨죠 계산기 그래서 여기 보면 표준 공학 그래프 프로그램 날짜 계산 그 다음에 이제 변환 같은 경우 통화, 환율, 부피, 길이 무게 및 진량, 온도, 에너지, 면적, 속도, 시간 한번씩 또 볼게요 일률, 데이터, 데이터 같은 거 그 다음에 압력 각도 이게 계산기예요 계산기 기능 많이 좋아졌으니까요 이번 시간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실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은 계속 그동안 우리가 윈도우 키 누르고 R 눌러서 했던 부분이죠 실행 명령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프로그램이라든가 파일, 폴더, 웹사이트 이렇게 신속하게 열 수 있다라는 거고 시작에 윈도우즈 시스템의 실행이에요 얘는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이 아니고 시스템의 실행이다라는 거고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윈도우 키 누르고 R이다라는 거죠 이거 계속 썼던 방법이고 그 다음에 시작 단추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 기억나세요? 윈 키 누르고 X 빠른 링크 메뉴 열기 책에다 빨리 필기하세요 빠른 링크 메뉴 열기 거기서 실행을 클릭해도 되는 거고 바로 가기 메뉴 오른쪽 단추를 누른 상태에서 이건 한번 볼까요? 시작 단추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누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요 실행 R을 눌러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윈 키 누르고 X 누른 다음에 R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누가 윈 키 누르고 R 누르지 얘를 누르겠습니까? 검색 상자에서 당연히 실행 검색 결과에서 실행을 클릭해도 된다라는 거고 이 화면은 그동안 계속 많이 봐왔던 화면이기 때문에 굳이 또 부연 설명 안 드려도 되고요 실행 명령 대신 윈도우 검색 상자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열기란에 명령을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한다 근데 그 명령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가겠습니다 명령 하나하나 중요해요 프로그램 실행 명령 대소문자 구분 없다 그리고 확장자는 EXE다라는 건데 EXE는 Execution 그래서 실행 파일의 확장자예요 실행 파일 뭔가를 갖다 해주는 실행해 주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도 있고요 CALC Calculator의 약자죠 우리 계산기가 실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컨트롤은 아시죠? 제어판 그 다음에 CMD는 명령 프롬프트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에서 나온 적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명령이 영어로 커맨드잖아요 COMAND 그거의 약자예요 CMD CMD 그 다음에 워드패드 라이트 워드패드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레지스트리 편집기 알리지 레지스트리 편집 에디트 알리지 에디트 그 다음 노트패드 배운 거고 그죠? 메모장 피 블러쉬 MS 페인트 그림판 다 배우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 magnify라는 영어 단어의 의미가 돋보기란 뜻이 있어요 magnify 우리 잠시 후에 또 돋보기 배울 텐데 그때 하기로 하고요 magnify 윈버는 기억나세요? 한번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윈도우즈 버전 정보 그 다음에 MS-info32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시스템 정보가 보여져요 이런 것들은 잘 알고 계시면 실생활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MSI-EXEC 윈도우즈 인스털러 이거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요 조금 신경 써서 외워두시고요 MSI-EXEC 윈도우즈 인스털러 그 다음에 PRFMON 퍼포먼스 모니터 약자거든요 성능 모니터 그 다음에 파일 탐색기 기억나세요? 익스플로러 EXPLORER 이런 거는 좀 신경 쓰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인터넷 익스플로러 얘는 앞에 I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뒤에 뭐가 없어요 R이 없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그 다음에 MSCONFIG MSCONFIG 시스템 구성 유틸리티 기억나시죠? 이런 거는 지금 외우고 계셔야 정상입니다 그 다음에 엑셀 엑셀이라고 치면 정말 엑셀이 실행되나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엑셀이 실행이 됩니다 엑셀 그 다음에 엑셀스 같은 경우는 MS 그 다음에 엑셀스 이렇게 풀로 쳐줘야 돼요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도 알아두시면 좋죠 파워 그 다음에 포인트의 PNT MSXS 엑셀 파워 PNT 이런 걸 좀 알고 계시면 도움 많이 되시죠 그 다음에 또 하나 RECNT 리슨트 가 무슨 뜻이냐면 최근의 이런 사전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얘는요 최근에 사용한 항목을 표시해 줍니다 리슨트 이거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보보완 측면에서는 이 리슨트 명령을 가끔 치고 들어가서 최근에 사용한 항목을 좀 지워줘라 라는 것도 있어요 리슨트 이건 오늘 강의 끝나고 여러분들이 실행 들어가서 RECNT 치고 확인 눌러보세요 네 최근에 사용한 항목이 쫙 나옵니다 우리 파일 탐색기에서 최근에 사용한 그 즐겨찾기 그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클린 MGR 클린 깨끗하게 하다 MGR 그래서 디스크 정리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어렵죠 DFR GUI 드라이브 최적화 디프로그멘테이션 그러니까 조각 모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각 모음이거든요 프라그멘테이션이 조각이고 반대 개념이 디프로그멘테이션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낸 거고 그 다음에 작업 관리자 작업 데스크 관리자 매니저 데스크 매니저 작업 관리자 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실행 명령은 조금 힘들어도요 여러분들이 혼돈하지 않을 정도로 외워두셔야 됩니다 6번 캡처 도구 가겠습니다 캡처라는 거는 화면에 있는 걸 그대로 파일로 저장하는 개념이죠 PC 화면에 전체 또는 일부를 캡처한다라는 거고 당연히 저장할 수 있고 메모 추가 그 다음에 캡처 도구 창에서 캡처를 메일로 보낼 수도 있다 이건 이제 캡처 도구를 얘기하는 거고요 실행하는 방법은 시작의 보조 프로그램의 캡처 도구 그리고 실행해서 스니핑 툴 이렇게 입력을 해도 돼요 스니핑 툴 맞다트리다 이런 거 나오면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즈 검색 상자에서 캡처 도구를 입력한 다음에 결과에서 캡처 도구를 클릭해도 돼요 그런데 이 캡처 도구를 들어가면요 여기 보세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캡처 도구를 이동하는 중입니다 라고 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요 이제는 이 캡처 도구 보조 프로그램은 캡처 도구보다는 이제는요 캡처 및 스케치 얘를 갖다가 추천하는 거예요 레커멘트 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윈도우 로고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S를 사용해 보세요 라고 추천을 해줘요 이제는 얘가 시험제에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잠시 후에 잠깐 보기로 하고요 지난번에도 잠깐 봤지만 그래서 캡처 유형은 자유형 사각형 창 전체 화면 캡처가 있고 그 다음에 캡처한 이미지는 JPG PNG GIF MHT 형태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요거는 가능하다 안하다 요런 것만 좀 신경 쓰시고요 자 그러면 윈도우키 누르고 Shift 누르고 S를 제가 누르겠습니다 보세요 그러면 지금 요만큼을 캡처하겠다 캡처를 하고 그 다음에 캡처가 클립보드에 저장됨을 클릭하게 되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미는 거는 캡처 및 스케치 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색깔 선택도 가능하고 판서도 가능하고 그죠 캡처 도구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지우개 지우개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저장 저장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복사 공유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파일 열기 다른 프로그램으로 열기 인쇄 피드백 보내기 설정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 지금 캡처 또는 3초 후에 캡처 10초 후에 캡처 이런 것도 다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캡처 및 스케치고 저장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PNG 저장이 된다 이것도 좀 알고 가시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윙키 누르고 시프트 누르고 S 눌렀어요 여기 보면 사각형 개념으로 캡처할 수도 있는 거고 자유롭게 그 다음에 창 전체 화면 캡처 이런 기능들도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윈도우키 S 그 시프트 플러스 S를 눌러서 캡처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능은요 웬만한 캡처 유틸리티 프로그램이 없어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7번 문자표 가겠습니다 문자표를 사용하게 되면요 선택한 글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자를 갖다 볼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개별문자 라든가 문자 그룹을 클립보드로 복사한 다음에 다시 붙여 놓을 수 있다라는 거죠 클립보드 임시 저장장소 문자표보다는 클립보드가 더 중요한 개념이에요 마찬가지로 보조 프로그램에 문자표 들어가도 되고 실행해서 CHAR MAP 문자니까 캐릭터 MAP 그렇죠 여러분 맡아뜨린다 부분 잘하시고 당연히 검색상자에서 문자표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조심하실 거 이 문자표는 윈도우즈와 호환되는 프로그램에서만 실행이 된다 이런 것 좀 조심하시고요 네 문자표는 간단하게 요정도만 알고 가셔도 무난합니다 이번에는 명령 프롬프트 명령 프롬프트는 대소문자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MS-DOS 명령 MS-DOS 시절에서 썼던 명령 그 외에 기타 명령을 실행할 수 있다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윈도우즈 시스템이에요 보조 프로그램이 아니고 명령 프롬프트 그 다음에 실행해서 CMD 기억나시죠 이미 살펴본 거고 C-O-M-M-A-M-D 의 약자인데 CMD만 돼요 조심하시고 당연히 검색 상자 이용할 수도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명령 프롬프트 창 들어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DIR이라는 명령어를 내리면 파일들의 목록이 쫙 보여줍니다 그랬을 때 왼쪽에 조절 메뉴가 있거든요 여긴데 조절 메뉴를 클릭한 다음에 편집의 표시 컨트롤 M인데 얘를 그 표시를 클릭하고 난 다음에 또는 컨트롤 M을 누르고 난 다음에 마우스로 범위 설정을 해요 그리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요 복사가 됩니다 엔터를 누르면 복사가 돼요 이거 조심하시고 복사한 다음에 메모장이나 워드 프로세서 등에서 붙여 넣을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EXIT 치면 빠져나와요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거나 또는 닫기 단추를 클릭하게 되면 명령 프롬프트장이 종료가 됩니다 얘는 백문이 불여일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MD 자 이게 이제 명령 프롬프트 창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DIR이라는 명령어 디렉토리 이렇게 파일들의 목록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컴퓨터라는 폴더 안에서 디렉토리 안에서 그 다음에 CLS 클리어 스크린 그 다음에 지난번에 잠깐 봤지만 윈버 기억나십니까? 윈도우 버전 이렇게 이런 거죠 그리고 EXIT 치면 빠져나오는 거고 다시 한번 DIR 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세요 이동 크기 조절 최소 최대 닫기 편집 기본 이렇게 되는데 편집에 가게 되면 컨트롤 M 표시가 있죠 누르고 난 다음에 마우스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요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 복사가 된 겁니다 자 EXIT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노트패드 들어가서 메모장 들어가서 편집해서 붙여넣기를 하면 이렇게 붙여넣기가 돼요 어렵지 않죠? 명령 프롬프트 요정도 위주로만 알아두시면 돼요 CMD 명령 잊지 마시고요 9번 돋보기 가겠습니다 돋보기가 뭐예요? 확대해 주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돋보기 개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기능이다라는 거죠 확대가 100%에서 1600까지 가능합니다 이런 숫자적인 개념을 좀 조심하시고 그래서 이 돋보기는요 접근성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이따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시작에 윈도우즈 접근성의 돋보기 나왔네요 윈도우즈에서 이 접근성이라는 거는 뭐냐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기능들을 모아놓는 데예요 그래서 윈도우즈 접근성에 돋보기가 있다라는 거고 아까 매그니파이 기억나십니까? 매그니파이가 돋보기란 뜻이 있어요 사전적인 의미가 그래서 돋보기가 실행이 되는 거고 검색 상자에서 돋보기를 갖다가 입력해도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윙키 누르고 플러스를 눌러도 돼요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윈도우키 누르고 더하기 키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확대가 될 거예요 네 이렇게요 다시 빠져나오겠습니다 윙키 누르고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서 직접 보고 가죠 자 이거 내려서 이거는 지금 현재 배울 상태 그죠? 아까처럼 100에서 1600까지 가능한다는 거 여기요 100에서 1600 그 다음 이거는 이제 확대된 거를 축소하는 개념이고 이거는 확대 개념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가 나와 있어요 스피커 모양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나레이터 그 기능도 지원을 해줘요 이제는요 네 그겁니다 얘는 이제 설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속도 느리게 빠르게 기본 음성 선택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설정으로 이동을 누르게 되면 이제 우리 제어판 대신 배울 바로 설정 여기서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요 설정에서 다시 배워요 접근성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접근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기능이다 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돋보기요 그래서 돋보기 사용할 거냐 안 할 거냐 켜기 그 다음에 확대 수준 그 다음에 여기야 100% 기본값 그 다음에 로그인 후 돋보기 시작 여부 나중에 그건 자세히 배우니까요 그때 배우기로 하고 중요한 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돋보기 화면 변경 이건데 여기 보세요 화면 변경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도킹 댐 컨트롤 알트 플라스 T 전체 화면 컨트롤 알트 F 풀 F-E-L-L 풀이죠 그 다음에 렌즈 컨트롤 알트 L 렌즈 이렇게 세 가지 모드가 있어요 도킹 전체 렌즈 이거 알고 가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으니까 이것도 좀 신경 쓰시고요 그 다음에 돋보기 실행 시 화면 보기 방법 바로가기 키나 설정의 접근성의 돋보기 그래서 돋보기 화면 변경에서 선택할 수 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돋보기 종료하는 거는 윈도우 키 누르고 ESC예요 이런 거는 간단하게 맞다트리다 구분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음성 유형 선택 또는 음성 속도 조절 0에서 200%까지 가능하다라는 거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죠 전체 화면 렌즈 도킹 이렇게 세 가지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가기 키나 바로가기 키나 컨트롤 플러스 알트 플러스 F 전체 풀 렌즈는 L 도킹은 도킹의 T예요 네 이렇게 해서 돋보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스티커 메모 가겠습니다 스티커 메모는 우리 포스트잇 아시죠 그거예요 하지만은 얘는 컴퓨터 바탕화면에서 생성이 되는 거예요 바탕화면에 필요한 메모나 작업사항 스케줄 전화번호 이런 것도 적어 놓는 거고요 크기 색 변경할 수 있고 이동도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 크기 변경 그 다음에 색 변경 그 다음에 이동이 가능해요 지금 여기 색깔이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거고 시작에 스티커 메모가 있어요 시작에서 스티커 메모를 갖다가 클릭해서 실행하면 되고 그 다음에 검색 상자에서 스티커 메모를 입력한 다음에 결과에서 스티커 메모를 클릭해도 돼요 스티커 메모 돌아가게 되면 여기 이 부분 새 메모 새로운 메모를 추가합니다 컨트롤 플러스 M 바로 가기 키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 점점점 이건 또 다른 메뉴가 나와요 그래서 메모 색상 변경 그 다음에 노트 목록 메모 삭제 이런 작업들이 가능합니다 된다 안된다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당연히 얘는 메모 닫기죠 그리고 굵게 기울임 그죠 굵게 기울임 밑줄 지소선 지소선 이런 것도 다 돼요 그리고 글머리 기호 전환 글머리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9번 같은 경우는 이미지 이미지 추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스티커 메모는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직접 들어가서 한 번씩 해보시고요 자주 사용을 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제 4 섹션 윈도우즈 포즈 프로그램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는 거 여러분들 강의 듣고 나서 반드시 교재를 가지고 복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잔소리 이론을 확인하는 기출문제 반드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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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